지금 조금만 참아 병원 다 왔어. 병원 안 돼요. 병원에 신고할 거야. 거기 절대 안 돼. 지금 신고가 문제야. 너 이러다 죽어. 여기요. 여기요.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. 가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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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내장은 비껴갔어. 문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건데. B형이네. 혈액형 뭐예요? 야. 묻잖아, 네 혈액형. 어, 어. 저 A형, A형이요. 여기서 일해봤자 방법 없어요. 당장 병원 연락해서. 됐어. 그래 필요 없어. 야. 네. 나.